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에어소프트건 리뷰는 아니구요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에어소프트총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글록같은 에어소프트총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뭐 가려운 부분까지 긁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느정도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느정도 판가름은 나실 겁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직구와 국내 구매라고 한번 제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 에어소프트건을 국내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죠 대부분 국내에서 구매를 하실거에요 하지만 좀 젊으신 분들이라든지 또 해외구매 또 저같이 저도 직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완제품 직구는 저도 잘 안하거든요 크게 완제품 직구는 안하는 이유가 일단은 제 지인이 또 샵을 또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제 샵을 배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어차피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많은 분들이 국내샵에서 구매를 하실겁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해외에 직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직구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면은 어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직구를 했을 때와 국내 구매를 했을 때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뭐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고 뭐 또는 아니면 내가 얻는게 있고 있는게 있겠죠 당연히 이제 얻는거는 저렴한 가격일거고 잃는거는 뭐 as 라든지 아니면은 배송 오는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부 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뭐 그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요런거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짚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 휴대폰에다가 적어 왔습니다 표를 털을 적어 왔는데 일단 어디까지나 제가 샘플로 웹에서 제가 주문을 하기 직장까지 간 금액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의 제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품은 이 마루이 글록입니다 마루이 글록 지금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같은 경우는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해외에도 거의 솔드아웃이기 때문에 요거는 과 매로 제껴두고 이전 모델 마루이 글록 17 젠4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국내에서 구매를 할 때 금액은 제가 네이버에서 최저가로 검색을 탁 했을 때 G마켓이 딱 뜨더라고요 G마켓에서 지금 무료배송 24만 6,334원이 나옵니다 여기 썸네일에 최저니까 지금 무료배송이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또 들어가서 사려고 안 사죠 이게 또 뭐 뭐 뭐 때문에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략 한 24만 6,330원 G마켓 기준으로 그냥 볼게요 한 25만원 정도에서 국내에 팔고 있다 근데 뭐 한 25만원 6만원 7만원 선에서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요정도 선에서 지금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편차는 있지만 네이버 최저가 검색 기준이에요 특정 샵을 지목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G9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글록 17 레드홀프 사이트 기준으로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레드홀프 사이트 기준으로 마이 글록 17 젠4 같은 경우는 129.99달러 그러니까 130달러 정도 잡을게요 거기에 지금 외를 완제품으로 배송을 했을 때 작업비랑 그리고 이거 배송비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50달러 50달러에요 50달러고 지금 요거 오늘 기준 제가 영상을 찍는 환율 기준으로 해보면은 75,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129.99달러는 대략 한 14만 9천 얼마 나오는데 한 15만원 잡고요 그리고 이 완제품을 구매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게 되면 총포를 가게 됩니다 총포를 가게 되면은 55,000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검사를 하면은 토탈해가지고 28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관세 관세는 어떻게 됐냐 관세는 안 냅니다 이게 150달러가 넘지 않기 때문에 관세는 안 내요 지금 보시면은 129.99달러, 130달러에 배송비 50달러를 더했다고 하더라도 150달러가 오바하잖아요 제가 요런 식으로 적어서 직구를 많이 해봤는데 150달러에서 약간 오바하는 거는 관세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꼭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직구를 했을 때 28만원입니다 지금 배송비 작업 총포를 거쳤을 때 그러면은 국내에서 하면은 비사바 27만원인데 이거 미쳤다고 직구하냐 여기서 한 가지 더 케이스를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포를 갔죠 총포를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총포를 안 가는 경우는 어떻게 배송을 받느냐 이 완제품을 구입을 할 때 하나의 완제품으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 요렇게 하부와 상부를 각각 따로 배송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에 이래 넘어올 때 요 하부 따로 상부 따로 요렇게 받게 돼요 요렇게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배송비가 두 번이 들어가요 하지만 작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제품 가격 15만원에 배송비가 5만원 정도 들어요 5만원 작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작업비가 빠집니다 그래서 5만원에 총포를 안 가요 그러면은 토탈 금액이 20만원입니다 세금은 안 낼 겁니다 세금을 안 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분리 배송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 안 되냐 라고 말들이 많아요 일단 딱 그 기본 법규만 딱 놓고 보면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분리를 했을 때 배송을 받게 되면 어떤 형태로 배송이 되느냐 하부는 부품으로 판가름이 돼서 총포를 안 갑니다 상부도 마찬가지로 부품으로 판단을 해서 총포를 안 가요 요 경우에는 당연히 완제품 형태도 세금을 안 낼 만큼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크게 세금을 안 내요 그럼 총포협회비 5만 5천원에 작업비가 2만 5천원 정도 3만원 정도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만원 요렇게 되면은 국내에서 구매하는 금액 24만 얼마 아까 얘기했죠 뭐 24만 6천 330원 에서 27만원 정도 까지 있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많게는 7만원 에서 저렴하게 5만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죠 있고 이렇게 분리 배송 했을 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 이거를 분리 배송해서 구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국내법에 제가 알아봤을 때 제가 세간에다가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전화해서 물어봤던 부분인데 요렇게 분리를 해서 배송을 받았다가 내가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요기 뒷부분 각자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요렇게 구매를 했을 때는 가격이 한 5만원 정도 5만원에서 많게는 7만원 정도 핸드컨 기준입니다 더 저렴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라이풀 라이풀 같은 경우는 훨씬 갭차가 크겠죠 라이풀은 따로 생각을 안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이 마루이 MWS를 예를 들어보면은 마루이 MWS MK18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구매를 할 때 한 110만원 정도 구매를 해요 하지만 그 레드울프에서 G9를 했을 때는 한 그 완제품 총폭 간다는 기준으로 세금 다 내고 기준으로 해보면은 이 제품이 지금 실제로 한 70만원 정도 합니다 해외 판매가가 달러를 50, 60달러 해요 그래서 하면은 한 70만원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총폭력하고 배송비하고 세금까지 세금은 완구 기준 표준 세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했을 때 한 99만원,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요렇게 되면은 당연히 국내에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 약 10만원에서 15만원은 저렴하게 되죠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에요 얘도 상부 따로 하부 따로 받는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총포비가 세이브 되고 작업비 배송비가 세이브 됩니다 세이브 되고 두 개 중에 하나의 부분에만 세금이 붙을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쌉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직구를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8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기를 돌렸을 때 80만원 정도 그러니까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한 2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정도까지 저렴하다 자 여기서 이제 판단을 본인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직구를 했을 때의 이익이 뭐냐 라고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직구를 했을 경우에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금액이에요 금액, 금액이 싸게 받습니다 뭐 AS는 포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확실히 금액이 쌉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가 제가 참 씁쓸한 내용이지만 국내에서 샀다고 해가지고 AS가 100%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AS 부분은 제께두겠습니다 AS 부분은 국내에서 사나 해외에서 사나 하지만 내가 A라는 샵에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해서 이 제품이 문제가 생겼다 아니 쓰다가 문제 생기는 거는 당연히 소비자 과실이니까 유상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만약에 샀는데 그날 바로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웬만한 요즘 샵들은 다 어떻게 처리를 다 해주세요 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쓰다가 고장나는 경우는 국내의 AS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부품을 사서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구를 했을 때에 오는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죠 내가 오래 기다리는 이렇게 완제품으로 총포를 갖다가 받는 경우 또는 분리해서 배송을 따로따로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략 15일에서 길게는 3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내 배송의 장점은 뭘까요 바로 그거죠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받을 수 있다 또는 샵에 가서 물건을 보고 살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여건에 맞는 경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국내에서 사는 게 좋다 아니면 해외에 사는 게 좋다라고 제가 100% 장담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개인에 따라서 개인의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나는 당장 내일 제품을 봐야 돼 아니면 또는 나는 제품을 눈으로 보고 사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구를 할 때의 장점은 금액적인 부분 국내에서 구매를 할 때에는 약간의 AS와 제품을 보고 살 수 있다 또는 다음날 바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 정도가 되겠네요 하지만 예전에 제가 에어소프트건을 처음 취미로 시작할 때는 이 국내 판매랑 직구가 가격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2015년도에 마루이 차세대 델타 416을 구매를 했었어요 지금은 중고로 팔고 없는데 구매를 했는데 제 지인은 국내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일본에 샷쇼 보러 가서 현지에서 구매를 해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그 당시에 마루이 차세대 델타 데브그루 에디션의 국내 판매가가 149만원이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얼마에 샀느냐? 한 70만원 정도에 샀습니다 출시를 해가지고 싸게 샀습니다 좀 할인하고 한 70만원 정도 배송비 다 해도 한 7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가격이 두 배가 나는 거죠 그렇다고라 하면은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국내에서 사나? 직구를 하느냐? 이 성립이 안 됩니다 무조건 직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직구하면 총을 한 자로 더 살 수 있는데 바보같이 140만원을 쓰고 산다라는 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140만원 주고 사셨다고 해가지고 그 사신 분을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의 사정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용이라는 회장님이 계시죠 이재용 회장이 이 총을 사는데 당연히 이분은 그냥 국내가 사는 게 낫죠 그거는 자기의 재산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그냥 크게 부담이 안 되니까 근데 모든 유저들이 다 그런 분은 아니니까 저도 솔직히 국내에서 구매를 하는 거랑 직구를 하는 거랑 가격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 저도 웬만하면 직구를 하는 편이에요 조금 기다리더라도 왜냐하면 저는 뭐 기다리고 이런 거는 저는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꼭 눈으로 보고 사야 되는 분 또는 다음날 바로 받아야 되는 분 아니면은 직구를 잘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구 같은 경우도 사이트를 선택을 잘 하셔야죠 제가 레드홀프를 표준으로 사봤던 게 대표적으로 직구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소지가 가장 적은 곳이 대만 같은 경우는 KIC 그리고 액션 에어소프트 이 두 군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레드홀프 그리고 WGC 또는 이아비아시아 이 세 개인데 이아비아시아랑 WGC랑 레드홀프는 완제품 배송 안 됩니다 무조건 분리 배송해 줍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배송비가 많이 붙어요 그거는 참고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레드홀프 같은 경우랑 이아비아시아 또는 WGC는 배송비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 직구 일본 마루이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직구를 많이 하시죠 제가 주로 직구를 이용하는 거는 오사카에어소프트라는 오사카에 있는 샵이에요 뭐 인펄스라든지 올가샵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사카에어소프트 대표님이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분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오사카에어소프트가 네이버스토어에 들어올 겁니다 검색함 나올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당장 지금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습니다 이 에어소프트건을 직구로 구매를 했을 때 국내에서 구매를 했을 때에 제가 말씀드리는 장단점 뭐 이거 외에도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껴 두더라도 가장 큰 메리트는 금액인데 금액 갭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뭐 2, 3만원 3, 4만원 5만원 내라고 하면은 굳이 직구할 필요가 있을까 또는 금액 차이가 안 나더라도 국내에서 못 구하는 제품들은 어쩔 수 없이 직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에어소프트건을 직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직구가 어려운 분들은 요거는 조금만 자기가 공부를 하신다 라고 하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도전을 하실 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샵에서 직구를 하는 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런 부분 일본 같은 경우는 오사카에어소프트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액션에어소프트나 아니면은 저거 어디야 KIC 요정도 추천드릴게요 레드울프 WGC 이아비 아시아에서 완제품 구매하는 거는 이런 데서 조금 한번 구매를 해보시고 조금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노하우가 그때 레드울프라든지 이런 곳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레드울프 저는 완제품을 몇 번 구매를 해봤는데 한 번도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앗! 가기 전에 1초만 시간 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